우리는 오랫동안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믿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 때문입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피제네틱스의 개념,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제네틱스란 무엇인가?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 위이라는 뜻의 글 있어, EPI와 유전학을 의미하는 전에틱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DNA 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이 변할 수 있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의 유전자 코드는 그대로지만, 그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에피제네틱 메커니즘 1. DNA 매틸와 DNA의 매틸기가 붙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합니다. 2. 히스톤 변형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으로 유전자 접근성이 변합니다. 3. 비암오와 RNA 특정 RNA 분자들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환경, 생활습관, 스트레스, 영양상태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에피제네틱스와 건강의 연관성 에피제네틱스는 우리의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몇 가지 주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암 예방과 치료 에피제네틱 변화는 암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켜짐 또는 꺼짐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를 역전시키는 것이 암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 포함된 설포라판은 항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에피제네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노화지연 에피제네틱 변화는 노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정 패턴의 에피제네틱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에피제네틱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를 조절함으로써 생물학적 나이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헐적, 단식, 규칙적인 운동 등이 에피제네틱 시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성질환 예방 당뇨병, 심장병, 알츠하이머 등 많은 만성질환들이 에피제네틱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에피제네틱 조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좋은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에피제네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정신건강 개선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도 에피제네틱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특정 유전자의 메틸화,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명상과 요가 같은 마음챙김 활동이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면역체계 강화 면역체계의 기능도 에피제네틱 조절을 받습니다. 특정 생활습관이나 환경요인이 면역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켜,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식단이 면역 관련 유전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해킹하는 방법 에피제네틱스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전자 해킹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1. 영양과 식단 특정 음식들은 강력한 에피제네틱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 항암 유전자 활성화 베리류 항산화 관련 유전자 활성화 녹차 대사 조절 유전자 활성화 강황항염증 유전자 활성화 오메가3 지방산 뇌 건강 관련 유전자 활성화 실천 팁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일주일에 2-3회 이상 생선을 먹으세요. 2.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광범위한 에피제네틱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사 관련 유전자 활성화 항염증 유전자 활성화 뇌 가소성 관련 유전자 활성화 실천 팁 주 5회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3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3.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로운 에피제네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상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발현 감소 요가 항염증 유전자 활성화 충분한 수면 세포 재생 관련 유전자 활성화 실천 팁 매일 10-15분에 명상을 실천하고 7-9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4. 환경 독소 피하기 특정 환경 독소들은 해로운 에피제네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BPA 내공기, 교람물질 농약 다양한 유해한 에피제네틱 변화 대기오염 염증 관련 유전자 활성화 7000팁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BPA 프리 제품을 사용하세요. 가능한 한 깨끗한 공기를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5. 사회적 연결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긍정적인 에피제네틱 효과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외로움 감소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 감소 마이너스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 활성화 7000팁 정기적으로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6. 지속적인 학습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의 에피제네틱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지 기능 관련 유전자 활성화 뇌의 가소성 증가 7000팁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퍼즐을 풀어보세요. 에피제네틱스의 미래 에피제네틱스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발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영양 및 운동 처방 개인의 에피제네틱 프로필에 기반한 맞춤형 식단과 운동 계획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강 증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에피제네틱 약물 치료 특정 질병과 관련된 에피제네틱 변화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암, 알츠아이모, 자가 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노화 지연 기술 에피제네틱 시계를 조절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세대 간 건강 개선 부모의 생활 습관이 자녀의 에피제네틱 프로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대의 건강한 생활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환경 정책의 영향 에피제네틱스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 환경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 엄격한 환경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윤리적 고려 에피제네틱스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과도한 단순화 경계 에피제네틱스는 복잡한 과정이며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활동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에피제네틱 프로필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3. 형평성 문제 에피제네틱 기술의 발전이 건강 불평등은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결정론적 사고 지향 에피제네틱스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운명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 에피제네틱스 분야에서 많은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에피제네틱스는 우리가 유전자와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선택들 마이너스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하는 방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모두가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에피제네틱스를 활용한 유전자 해킹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이고 불관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도 우리의 에피제네틱 프로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노력과 함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피제네틱스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발견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동시에 현재 알려진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사회적 연결, 지속적인 학습,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건강 개선을 넘어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미래에는 개인의 에피제네틱 프로필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에피제네틱스의 원리를 이용해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해킹하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운명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유전자,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우리에게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피제네틱스와 건강혁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과 과학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